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스케일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스턴스를 일단은 이미지화 시키고 그 이미지화 시킨 인스턴스를 다시 켜서 더 좋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바꾸면 스케일업이 되겠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워드프레스의 IP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이 사용자들한테 IP로 접속하게 했다라고 칠게요 도메인으로 접속하게 했다라고 하면 제가 또 도메인이라는 것도 설명해야 되니까 좀 복잡한 이슈들이 생겨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에 달려있는 이 IP 그리고 여기 있는 퍼블릭 DNS 라고 하는 요것의 어떤 성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워드프레스의 인스턴스를 한번 스탑을 한번 시킬게요 스탑을 시킨다는 것은 어... 그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얼려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려 놓으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스탑이죠 자 여기서 제가 스탑을 누르고 우리 IP는 205였어요 끝나는 게 자 스탑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기 있는 요게 우리의 인스턴스의 IP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어디다 적어놓기가 애매해서 자... 인스턴스의 스탑이 다 끝났습니다 스탑드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퍼블릭 IP가 보여요? 퍼블릭 DNS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스턴스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인스턴스 스테이트를 스태트로 바꾸고 예스 스타트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시작됐어요 어때요? IP와 도메인이 같나요?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스턴스를 멈췄다가 다시 켜면 그 인스턴스의 IP는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IP의 고갈현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IP 체계는 여기 있는 이 IP 주소죠 이 주소는 0.0.0.0부터 255.255.255.255라고 하는 주소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0만 되어 있는 주소와 255로 꽉 차 있는 그 주소 사이에는 총 40억 개 정도의 I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 40억 대 정도만이 주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40억 개의 컴퓨터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마치 주소가 없는 무허가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들에는 우리가 우편 같은 걸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컴퓨터는 40억 대 이상이 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컴퓨터잖아요 그쵸? 예 바로 그래서 이 아마존과 같은 회사에서는 아마존에서는 여러분이 IP를 컴퓨터를 안 쓰면 그 귀한 자원인 IP를 여러분한테 회수해가요 뺏어가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키면 그때 다른 IP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쓰던 IP는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항상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끄면 그 IP를 가져갔다가 킨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IP가 계속 바뀝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컴퓨터를 이미지로 만들 거 아니에요 워드프레스를 왜냐 우리 지금 뭐하는 거죠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 있는 저 이미지를 저기 있는 저 인스턴스의 상태 그대로 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뭐 설정 그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프레이징해서 얼려서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인스턴스 타입의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 좋은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손치더라도 그 컴퓨터의 IP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 IP 이게 우리 예전에 접속하던 워드프레스의 IP거든요 이 IP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혹시 이해 안가면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이 스케일업을 한다고 한다면 IP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접속이 안 되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켰는데도 그거는 여기 있는 54.238.ip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래스틱 IP라는 겁니다 일래스틱 IP 즉 IP어드레스를 여러분이 아마존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소유하는 겁니다 일단 한 번 해보죠 일래스틱 IP 자 그리고 얼로케이트 뉴 어드레스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자 Are you sure? 뭐 이렇게 나오죠? 예스 얼로케이트라고 하고 클로즈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IP가 생겨났죠? 이 IP를 여러분이 아마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료입니다 유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래스틱 IP 주소의 가격이 나와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도쿄의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일래스틱 IP를 하나 구입 받게 되면 0.05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0.05달러 곱하기 10, 100, 1000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5원씩 시간당 5원씩 요금이 발생합니다 곱하기 24, 곱하기 30을 하면 30일 동안 3600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요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실행중인 인스턴스와 연결된 한 개의 일래스틱 IP는 무료입니다 즉 여러분이 일래스틱 IP를 받아서 여러분의 고정 IP를 받아서 그거를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에다가 붙이면 붙여져 있는 동안은 무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래스틱 IP 즉 IP를 아마존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자기 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어떤 인스턴스에도 안 붙이고 가지고만 있으면 한 달에 3600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스턴스에다가 붙였다고 하더라도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IP를 붙이면 한 개 이상부터는 한 달에 3600원씩 과금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IP는 고갈이 됐기 때문에 아마존도 IP를 무한히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P를 돌려막기 하고 있고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서버들은 고정된 IP를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한테 우리의 웹사이트의 IP는 뭐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용자들은 그 IP로만 접속을 할 건데 만약에 IP가 바뀌었어요 서버 쪽에 그럼 사용자는 똑같은 IP로 접속을 할 테니까 접속이 안 되는 상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일래스틱 IP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래스틱 IP를 이제 삭제할 때는 릴리지 어드레시스라는 것을 클릭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삭제하는 명령이에요 그럼 이제 없어지고 더 이상 과금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 만든 인스턴스에다가 IP를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Allocate New Address를 클릭해서 일단 IP를 일래스틱 IP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그럼 저는 52.192.43.1062라고 하는 IP를 AWS로부터 받은 거예요 제 소유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Associate Address 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Associate Address 라고 하는 화면이 뜯고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인스턴스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EC2 인스턴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저 IP를 부여하고 싶은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고 Associate 를 클릭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IP는 여기 있는 이 워드프레스 인스턴스에 지금 붙어졌다 예 워드프레스 인스턴스에 IP가 됐다 라는 뜻이고 우리 클릭해서 Instances로 가서 여기서 워드프레스를 클릭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IP에 퍼블릭 IP뿐만 아니라 일래스틱 IP라고 하는 것도 붙어서 저기 있는 저 인스턴스는 이제 일래스틱 IP를 갖게 된 겁니다 고정 IP를 갖게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스탑했다가 다시 켜도 이 인스턴스는 똑같은 IP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IP로 접속해도 동일한 컴퓨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어렵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어려워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스케일업 이야기로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 좀 순수하게 일래스틱 IP로 쓴 걸로 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로 스케일업을 해봅시다